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뽀덩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 여기에서 자 양천공원이 그동안 개장을 안 했는데 오늘 개장해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 놀이터 보이시죠? 오늘은 양천공원에서 놀아볼 쌤입니다. 고고! 지금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제가 착취현상 보여드릴게요. 뽀덩이랑 같이 착취현상! 두고두고 이겁니다. 자, 이거를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잠깐만 뽀덩이가 돌리지마봐. 지금 뽀덩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이걸 착취현상으로 해보겠습니다. 뽀덩이는 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요. 멈춘 다음에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돌아갔지만 고우! 이러면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엔 다른 거. 바로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의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회오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해보겠습니다. 요로 돌리면 고우! 우와, 마티! 토네이도 같은데요. 야, 정은아!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쪽으로. 자, 마티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착취현상이었고요. 먼저 아빠랑 대결할 사람은 누군가요? 뽀덕입니다. 뽀덕님 시작! 자, 규칙은 이렇게 서서 아빠랑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일단 줄여서 넘어지면 탈락알겠습니다. 시작! 우와! 오우~~ 도착!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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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아빠의 힘의 강도를 1에서 2로 올리겠습니다. 오우~~ 오우~~ 자 2에서 자 뽀동님은 이겼구요. 그 다음에 뽀뽀님입니다. 뽀동님은 이겼어? 아니 아빠가 이겼다고. 안 이겨 가. 뽀동아 가. 아니 혹시. 나중에. 뽀동님 옆에 오세요. 뽀동님! 뽀동님 엄마한테 오세요. 자 이번에는 뽀뽀님과의 대결입니다. 뽀뽀님도 처음에는 아빠의 힘의 강도를 일루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뒤에다. 시작! 뽀동님은 언제 나와? 몇 번은 부딪치고 난다. 아 하지마 뽀동아. 이제 이를 올리겠습니다. 완전히 쎄졌는데? 확실히 뽀뽀는 힘이 쎄서 그런지. 몸이 덜컥덜컥합니다. 자꾸 인사를 하세요. 어? 좀 밀린 것 같은데? 뽀동이는 강도 몇 가지가 쎘어? 강도 다 2에서 아빠가 이겼어. 다시 나. 자 이번에는 다시 뽀뽀님 도전입니다. 뽀뽀라고? 이 강도 2에서부터 뽀뽀라고? 아니 뽀동이 도전. 오 쎄졌네. 오 쎄졌네. 아 어차피 다 못됐잖아. 아니 아니 안됐어. 너가 미는 장면을 도착했어. 네가 미는 장면. 아빠의 비법. 아빠의 발이 가당이 타이로. 뽀동이가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번에 뽀뽀입니다. 뽀뽀. 아 방도 2야 지금. 아니 잠깐만 하지 말라고 뽀동이야. 뽀동이가. 오오. 누운 rein. 엉덩이 어떻게 된 거야? 똥시 붓. mounting 없어. 꼬이aphrod이 잡다. 공부 해라. 엄청 requested. 틀간 fehle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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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하루는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 11층입니다. 11층입니다. 우리 집!